조경 관리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. 잔디 관리까지 겸해서요. 저희가 관리하는 게 한 만평 정도 됩니다. 좀 더 편하죠. 하루 종일 팔 들고 힘을 내야 되는데 타고 운전만 하면 되니까요. 굉장히 작업 속도도 빠르고 몸도 편하고 아주 만족스럽습니다. 수입 장비가 거의 1,000만 원대에 6백이나 넘거든요. 근데 이건 저렴하고 성림도 괜찮아서 구입하게 됐습니다.